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죠? 저는 기자들의 엠바고도 모르고요. 어떤 뉴스가 언제 터질 거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의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정치 이야기를 해설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망해 드리는 것뿐인데 지금 모든 게 말씀드린 내용대로 실제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놀랍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졌고 원희룡 백지와 발언이 터졌고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이 터졌고 최은순 구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죠? 이 문제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윤석열 일가 김건희 일가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일부가 드러난 것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건데 지금은 윤석열의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제가 터지고 있지만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이라는 거였죠? 윤석열을 중심으로 문제가 터지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뤄지면서 이런 여론이 총선까지 이어지고 총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탄핵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윤석열 관련 사고가 주말 동안 터졌습니다. 천공이라는 인물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졌고 설교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국정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의혹 단계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자칫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묻히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어떤 게 심각한 거고 우리가 걸러들어도 되는 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기존에는 천공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천공이 아니다. 풍수학자 백재권 씨가 다녀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녀간 게 아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국정사안을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팩트 자료를 가지고 정한 게 아니다.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사의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행사택일의 사주명리가를 부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인사 임명 과정에서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을 보고 인사 임명을 하는 게 아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관상을 보고 인사 임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수천억 많게는 수천조까지 들어가는 국책 사업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근거 없는 역술인들의 말을 듣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진된 인사 임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요. 여기서 심각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철학, 지식, 역량 이런 걸 기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걸 근거 없는 역술인의 말 종교인의 말을 듣고 추진한다는 게 문제고 사실상 바지 대통령 박근혜와 똑같은 무늬만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과 행동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고 반순 집안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와 비전, 사업, 이런 것들과 모두 엮여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봐야 할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러들어야 할 건 국민이 이미 반박입니다. 사실 반박이라는 표현조차 아깝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백재권 씨를 김정숙, 이재명도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말하는 걸 그대로 인용만 해도 국민이 이미 얼마나 멍청한지가 드러나는데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이니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결국 이번에도 자신들이 반박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증거는 하나도 없고 자극적인 언어로 민주당을 또 손동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확한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라도 팔아먹고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가짜 뉴스라는 걸 증명해야죠.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 녹취록이라던가 당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던가 취재해서 나온 자료들을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임은 적어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반박을 해야죠. 첨공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관저 출입 기록만 보여주면 그만인데 왜 안 보여주는 거죠? CCTV는 시간이 지나서 지워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물로 보관되는 출입 기록은 왜 공개를 못하나요? 그리고 주술 프레임을 씌웠다. 제가 이번에 이거 제대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주술 프레임은 민주당이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첨공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잊었나요? 윤석열의 멘토냐는 질문에 좀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준다 이렇게 답했고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이 국민의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주자들을 까내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5일에 있었던 국민이인 대선 겸선 토론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첨공을 안야는 질문에 윤석열이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죠? 그리고 YTN이 첨공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첨공이 직접 밝혔죠? 김건희가 연락이 왔다 해서 만났는데 당시 윤 전 총장도 같이 왔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살이다. 이렇게 말했고 검찰총장 사태를 앞두고 살구 경상기자협회 직접 조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건 이겁니다. 역술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종교나 사상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역술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몰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술인의 영향이 국정 운영 같은 중대한 사안까지 미치면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부부의 역술인 의혹의 요지인 겁니다. 국민의임 주장대로 이재명, 김정숙 두 사람이 풍수지리가를 만났다.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풍수지리가의 영향이 지대한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아니라 풍수지리가의 의견대로 모든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나요? 아니죠. 국민의임은 증거 없이 지금 이재명 부부를 공격하는 건데 윤석열 부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2022년 1월 10일에 윤핵관 녹취록이 보도됐습니다. 해당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윤석열이 윤핵관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유승민에게 면절의 삿대질과 겁박을 할 때 충격받았다. 윤석열 김건희는 차량 이동 중에도 천공 스승의 방송을 꾸준히 본다. 윤석열의 토론회 때 손바닥의 왕자는 김건희가 써준 것이다. 김건희가 이번 선거에 최순실이다. 이후 지선, 총선의 공천권도 쥘 예정이다. 국민이임은 지금 가짜 뉴스라고 때를 쓸 게 아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뭐 하고 있는 질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둔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이 하는 말과 행동 김건희의 말과 행동만 봐도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국민들 세금이 수십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국정 운영도 즉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수사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 이런 게 다 결국 최근에 와서 밝혀졌잖아요. 알고 보니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수작으로요. 첨공 의호 단순 윤석열 부부의 개인 사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에 이 인물이 개입했다는 점 관저 이전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1년 동안 얼마나 처참한 유지품 인간도 아닌 인간들인지를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발 널리 알려주십시오.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영상이 널리 퍼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국민의힘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시! 2시로 3시! 한글자막 by 한효정